저는 주차 시간이 불특정해 거주자 우선 주차 종일권으로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 이용이 길어질 경우 모두의 주차장 어플로 공유 주차 설정을 하고 외출합니다 이날도 외출 시간이 길어 공유 주차 시간을 등록하고 외출했는데 주차 취소 카톡을 3개나 받았습니다 역시나 부정 주차 때문이었구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주차 장소를 찾을 때 자리가 비었다고 무턱대고 주차하지 마시고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이용하거나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급하다고 해서 남의 집에 막 들어가시나요? 보통의 운전자들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보아도 주차를 하지 않거나 모두의 어플로 주차비를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짜증나지만 잠시 주차한 주민분일 수 있어 우선 차주에게 연락을 하였구요 신호가 끝날 때까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부재중이 남았을텐데 다시 전화나 문자도 없어 주차관리과에 부정주차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날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단속이 밀려있어 늦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하다 어렵게 통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아니고 내가 짜증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했는데 안 받았거든 그다가 이제 40분째 45분째 전화통화가 됐어 딱 받았어 에이 여보세요 이러길래 내가 차 빼세요 이랬어 내가 짜증나서 그랬더니 에이 차량 이동을 요청했고 알겠다고 짜증 썩인 말을 들었지만 연락이 됐으니 우선 기다립니다 30분 후 단속반이 먼저 도착했네요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후 단속반을 통해 바로 이동하지 않을 시 견인된다는 내용으로 내용 전달되었습니다 견인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주차를 하지 않으면 제 차량을 며칠간 부정주차해야 해서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20분이 또 흘렀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제주차 구역 앞에 다른 차량 통행로만 확보한 후 주차를 마치려 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확인합니다 차량을 멈추고 바로 내려 운전자를 마주하니 갑자기 다리를 쩔뚝이며 다리를 다쳐서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뛰어오는 걸 보고 내렸는데 심지어 통화는 여자분이었는데 3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차량을 이동하려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심지어 연락도 어렵게 되었지만 금방 이동하겠다는 말로 10분 20분도 짜증나는데 이날 1시간 30분가량 도로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설정해둔 공유시간에 이용하려 한 분들도 다른 주차장을 또 찾아야 하는 일이 생겼고요 내 시간이 중요하면 그만큼 다른 이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경고 안내문처럼 차주에게 전화 없이 바로 주차관리과에 신고해 견인 요청까지 하려 합니다 저도 3년 가까이 근처 건물 주차장에 월주차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다 거주자 우선 구역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고 비용도 지불합니다 며칠 후 또 부정주차가 나타났네요 이번에는 바로 신고 견인까지 마쳤습니다 아깝지 않나요? 부정주차 과태료 36,000원 견인비 40,000원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hope 아 sleeps 아atre 아 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